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ICU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 겸 거만사를 맡고 있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ICU는 소아사시 환자들을 위해서 비수술 쪽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경영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투자, 그리고 회계, 세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았고,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재했었습니다. 해당 K-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투자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도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9월에 CNT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이후에 저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세 곳에 불과했던 거만 안경원이 저희가 6곳까지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많은 소아사시 아동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에게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마케팅도 손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